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, 곧 흉폐와 애벗과 거덧과 반포소곳과 관과 띠라.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쓸 것은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. 그들이 검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벗을 짓되.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.